경기도가 정책제안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. 20개 시군에서 발굴된 81건의 제안 중 총 7개 팀이 결선에 올랐는데요.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청년, 가족 단위 등 맞춤형 경기도 시티투어 코스를 만들자는 의견부터 장난감 도서관을 통한 어린이집 차량 카시트 대여 방안까지 경기도 시군 창안대회 결선에 오른 7개의 제안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높고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안들입니다. 전문가 심사와 청중평가,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의 점수를 합산해 우열을 가렸습니다. 이날 1등은 미활용 에너지를 이용해 지역난방 열 공급을 제안한 부천시가 차지했습니다. 저희가 에너지로 쓰고 남은 열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까 생각하다가 인근에 있는 지역난방 열로 공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인근 GS파워에다 제안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. 이 제안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줄일 뿐 아니라 세외 수입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. 수상한 팀은 최고 5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. 도는 올해 선정된 제안을 관련 부서 검토를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거나 도 전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.